네, 세 번 소식은 우리 농심 신라면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서 천상자가 폐기된 사실이 대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식품약물관리서가 농심이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면에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애플라엔 옥사이드가 1,5kg당 0.075mg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틸랜 옥사이드는 주로 살균 용도로 사용이 되며 세계보건기구인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성분인데요. 대만 식약소는 해당 제품이 잔류 농약 허용량 기준을 초과했다며 자국 규정에 따라 천상자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에틸랜 옥사이드가 아니라 이클로러에탄올이며 이는 발암 물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만 식약서가 검출량을 에틸랜 옥사이드 수치로 환산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은 대만 수출용 제품으로 국내 제품 분석 결과 해당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요 주민 중 요 주민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